안녕하세요. 가오쌤입니다. 올해도 주문한 태비가 도착하였습니다. 까치가 막 합창으로 노래를 부르네요. 농협에서 미리 선주문한 태비가 부숲, 유기질, 비료 오늘 도착하였습니다.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. 이쪽 하우스 아래에 한 무대기는 쌓아놓고 이 아래에는 이 하우스하고 이쪽 텃밭에다가 뿌릴 겁니다. 까치가 막 노래를 부르네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에 집 앞에 마당 뜰에 이렇게 심오는 뜰에 쌓아놓았습니다.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. 올해도 농사는 태비 걸음 태비서부터 미리 쌓는 거서부터 텃밭농사 시작입니다. 파우스미입니다. 이렇게 육하나무 육하나무 조금 있으면 이제 목냥꽃도 필 것 같고 조금 있으면 두릅도 두릅순도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오늘 이렇게 농사 처음 시작 가축분 태비서부터 텃밭에 바우세미농원에 이렇게 쌓아놨습니다. 영상 끝 2023년 2월 2월 12일 일요일입니다. 인증사 찰칵 2 Karen 5